체스의 왕 체스의 왕 물기가 체스를 하네 물기가 체스를 하네 방황하고 있는 조성준 오 자쿠지 얘 가자 춥다다 수영장 수영장 좋네 우리가 대여했잖아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 우리 허용 없이 들어가 장난이 뭐 자 오늘 내일은 이렇게 수영장 호텔에서 많이 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내에 나갈 수 없는 시골에 위치해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기가 힘들어요 우벌 타기기에는 너무 위험한 것 같고 그런게 있어서 여기서 지낼 것 같습니다 네 좀 이따가 공에 바람을 넣을 것 같네요 4 5 5 9